그만큼을 먹으러 왔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졸업하는 중 지민이 재밌어? 아 이거 재밌어! 아 이게 재밌어! 아 이게 재밌어! 아 이게 재밌어! 아냐? 너무 너무 까나요? 강아지야 강아지야 아준아 긴장했어? 우리 아준이 긴장했다 이쪽으로 계속 좀 더 봅니까? 요즘 밤에 갈때는 엎드려 자요 자기가 엎어져서 자요 자기가 엎어져서 자요 왔다갔다 시작됐다 저 노래 잡을게요 꼭 잡을게요 힘이 쎄거지 일찰때 목을 안주셨습니까? 괜찮았어요 아깝다 아깝다 그랬다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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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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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수요일 언제 수고 네? 먹는거 아 먹는거요? 벌써 그쳤어? 8시에요 8시에요 먹을만해? 먹을만해? 어이구이구 맛이 이상하나 왜그래 왜그래 입맛이 아니야 원하는게 원하는게 와랴 자기만 다가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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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으이구이구이구이구 앉아 잉크 인크